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 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역대급 분양 가뭄에 2년 뒤 집값 부메랑, 이런 기사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사, 공사비, PF 다 지금 부담이다 때문에 상반기에 신규 착공되는 게 지금 최소화됐다. 공급난에 집값 급등이 우려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안 지우면 이 부메랑이 결국 2년 뒤에 돌아올 텐데 지금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양주 LH단지 154개 주차기둥 모두 철근 누락입니다. 실명이 공개가 됐습니다. LH단지 어제 저희가 15개에 대해서 91개 조사를 해봤는데 그중에 15개, 인천검단까지 앞서서 16개, 다 지금 철근이 빠졌더라. 순살 아파트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그중에 구체적으로 양주 LH단지는 154개 주차기둥이 다, 다 빠졌더라 철근이, 보강 철근이 다 빠졌더라. 라는 겁니다. 정부가 철근 누락 15개 LH 아파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5곳은 이미 입주를 마쳤습니다. 5곳은 입주를 마치고 3곳은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건데 문제가 심각하죠. 이 얘기 잠시 뒤에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경찰 수사 종결권 축소, 검찰 보완 수사 권한 확대입니다. 검수완박 논란 기억하실 겁니다. 법으로 이른바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이렇게 여권에서 제시한 이런 프레임이긴 했습니다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뒤에 경찰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는데 이 경찰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 예고가 됐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다음 기사도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한겨레는 이렇게 썼습니다. 시연명 꼼수다, 검찰 수사권 더 넓혔다라고 다른 시각으로 있는 일면 저희가 같이 좀 보여드립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문정부 집값 통계 왜곡 수치 입력 정황,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수사 의뢰 검토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체감하기에는 계속 고공행진인데 왜 낫다고 하는 거지라는 의문이 제기가 됐었죠.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조작 의혹 이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라는 겁니다. 청와대에 보고한 다음에 집값 발표치가 낮아졌다. 당사자들은 통계에 개입한 적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휴가비 진짜 너무하네. 1박 2일에 100만 원입니다. 국내 여행인데요. 지금 강원도 동해안 여행을 다녀온 4인 가족의 여행 비용 같이 보겠습니다. 숙박에 35만 원, 9평 원룸입니다. 식비 37만 6천 원. 홍게도 먹고 물회도 먹고 동해 가세니 회도 좀 먹어야 되는데 식비가 37만 6천 원, 놀거리, 파라솔 비용, 대관람차 비용 등등 하니까 13만 8천 원. 교통, 왕복 기름값에 통행료 하니까 10만 원 합치니까 96만 4천 원이더라. 4인 가족, 동해안 한 번 갔다 오는데 1박 2일에 100만 원인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다음은 사진입니다. 지금 이 사진, 이거 코로나 선별진료소의 모습이네라는 건 아마 이제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폭염이죠. 폭염 속 지금 이렇게 다 보호장구까지 하고 마스크하고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우리 의료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폭염 속 다시 고개든 코로나입니다. 지금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 수치가 이렇게 급상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5만 명 가까이, 지금 하루 확진자가 5만 명 가까이 나오는, 4만 명은 지금 넘었고요. 나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감염병 등급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라고 현재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예고를 하면 이 상황이 4등급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하향 조정을 할 경우 일단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이 되고요. 마스크 착용 지금 현재 이 병원에서는 입원, 이 치료까지 하는 이런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꼭 의무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가 되고요.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일반 뭐 이비인후과 등등에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코로나 검사 등 이런 게 결국 자부다 환자가 다 부담하는 걸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이게 지금 4등급이 되면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폭염 속에 코로나가 참 질기게도 계속해서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4등급으로 내려도 되는 걸까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침의 매일 경제 뉴스 종합비타민. 저희 TV로 보시다가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100% 순살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아파트 주차장 바칠 기둥 154개 모두 보강 철근 없는 곳도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이 아파트 철근 누락한 이 아파트 단지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LH 공사한 곳 중에 15곳 철근이 누락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가 누락이 된 게 아니라 저희 키워드 100% 순살이죠. 다 단 한 개도 들어가지 않았더라.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여기 볼까요. 철근 누락 공공주택단지 현황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어떤 단지인지 철근 누락을 얼마나 했는지 시공사가 어딘지까지도 다 실명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현재 다 완성이 돼서 준공이 돼서 입주가 완료된 곳도 있고요. 아직 공사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부분은 지금 여기에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 있죠. 철근 누락률입니다. 철근 누락률. 일단 방금 말씀드린 거 양주해천 부부는 154개 중에 154개 다 누락. 100% 누락을 했다는 거. 한신공영에서 시공을 했네요. 100% 누락했다는 거. 83.3% 누락한 곳도 있습니다. 오산세교. 그리고 음성금석 여기는 82.1%를 누락했습니다. 80%가 넘게 철근이 지금 빠졌다는 건데 이러고도 안 무너질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지금 완료. 입주가 다 완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100% 누락이 된 것은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입주 예정지이긴 한데 입주 예정지 중에서도 지금 광주, 양산, 인천 등등은 여전히 누락률이 상당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면 철근이 빠진 이유를 좀 봐야겠죠. 철근이 빠진 이유.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른 층 도면을 쓴 남양주 별래. 주차기동 302곳 중 126곳에 철근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여기 좀 같이 볼까요? 무량판 구조입니다. 원래 아파트 바닥 구조를 볼 때 총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벽식, 기동식, 무량판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지금 쭉 내려서 바로 여기 무량판입니다. 무량판일 경우에는 지금 밑에 기둥을 쌓아놓고요. 이 위에 위에 층의 바닥이자 아래층의 천장이 되는 거죠. 이 판 하나로 지금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만약에 이 위에 만약에 기동식을 좀 예로 든다고 한다면 기동식은 이 천장 밑에 보호가 하나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가 좀 무너져도 천장이 좀 받치는 이 같이 합쳐져서 받치는 힘이 있는데 무량판의 경우는 바닥이자 천장이기 때문에 이게 부실하면 그냥 위층까지 폭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둥이 빠진 이유, 여기 지금 제목에 나와 있죠. 다른 층 도면을 썼다라는 겁니다. 일단 설계가 잘못된 곳도 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곳도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양산 사송, 구조 계산 잘못해 빼먹고 음성, 금석 등 다섯 곳은 시공 때 철근을 누락을 했다. 전문가 보강 공사를 안 하면 사고 우려가 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사실 누가 봐도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죠. 일단 설계도 잘못하고 설계를 제대로 했다고 해도 보면 잘못 갖다 쓰고 지금 시공을 잘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철근 누락 보고받은 윤, 원희룡에 직접 전화해 전수조사 지시.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직접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국민의 심혈을 한 번에 받아야 할 LH라는 공격이 지은 아파트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모든 책임은 좌든 우든 이권 카르텔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자유공정정부로서 단원으로 조치하고 건설 분야에서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전반적인 혁신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면적인 인사조치와 소사고발 조치를 함으로써 앞으로 국민들의 치료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상황에 대해서 정말 국민 여러분 앞에 무겁게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 무겁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겠습니다. 민간, 민간 무량판 아파트 293곳도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91곳 조사에서 15곳, 16곳이 나왔죠. 그런데 이 293곳을 전수조사한다고 했는데 윤영걸 대표님 293곳 민간에서는 안 나올까요? 순살 아파트 상당히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LH보다는 좀 적지 않겠느냐 LH가 몇 년 전에도 부동산 투기 사건도 있고 공기업이라는 LH 자체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LH 출신들이 기업에 가서 감리하고 설계하고 감독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검은 이권 카르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민간 아파트도 상당히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LH가 유독 심하다. 이번에 91곳을 했는데 15군데에서 철근을 안 썼어요. 10군데는 아예 도면이 누락이 됐고 5군데는 도면이 있는데 철근을 아예 안 넣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민간 아파트도 당연히 있을 수는 있는데 LH만큼 좀 심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93년도에 부포 참사가 있었어요. 7, 80명이 돌아가셔서 30년 전에 삼성건설에서 사고 냈거든요. 그런데 삼성건설이 두바이의 291층인가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지어서 아주 잘 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30년간 우리 시공 기술이 이렇게 뛰어난데 왜 국내에서만 이런 문제가 생기냔 말이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마녀사냥, 누구가 잘못이다. 이런 마녀사냥만 하기 전에 우리가 건설에 좀 구조적인 문제를 좀 들여봐야 된다. 빨리 공사할수록 돈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리고 또 최저 입찰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하니까 또 싼 게 비지덕이라고 빼먹잖아요. 또 LH 출신들이 기업도 가 있고 다 전관예후로 다 갔다 보니까 감시, 감독을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한 편이 돼서 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번에 나온 거는 아파트 본체가 아닙니다. 지하 주차장만 있기 때문에 아파트 안전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주차장 문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철근 긴 것만 생각하는데 이거는 철근 긴 게 아니고 전단 보강 철근이라고 해서 철근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량판 문제가 한 거지 오히려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구조적인 비리다. 이런 것보다도 좀 무심했고 그냥 안일하게 공사한 게 더 큰 원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오히려 민간이 LH보다는 덜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공기업의 어떤 구조적인 나태함 그리고 전관으로 다른 하부, 시행, 시공사 등등으로 들어가는 이런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저희 동아일보 기사 먼저 좀 같이 볼까요? 이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붕괴된 검단 지하 주차장 LH 출신 영입한 업체가 설계, 감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 사안이 시작이 된 게 인천 검단에 있는 아파트의 주차장이 무너지면서 시작이 됐죠. 그런데 그 지하 주차장 LH 출신이 영입한 업체가 설계, 감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경실련, 전관 특혜로 부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감사원 LH 공익감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LH, 감사 적극 수용하겠다. 조사에 협조하겠다라는 건데 윤경호 위원님. 지금 사실 이 부분을 보면 결국 건설 부분에 있어서의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들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민천 지역 경실련이 아마 따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먹이사슬 연결고리들이 줄줄이 이어지더라. 그래서 문제 제기를 따로 한 셈이에요.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가 됐을 때 설계, 그리고 시공, 감리 분명히 이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 왜 어느 한 군데에서도 문제 제기가 안 됐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에서도 설계라는 그게 나중에 보니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또 다른 것으로 화청 그리고 또 이 화청이 결국 나중에 보니 대학원생쯤, 대학생쯤 되는 파트타임 실무자들 손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 시공 역시요. 지금 적발이 된 시공사들은 아마 도급순위로 100위권 안에 있는 업체들도 있고 심지어 20위권 안에 있는 업체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의 시공이 왜 이렇게 부실했을까 결국 화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과정 그리고 우리 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최저입찰제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당연히 이권 카르텔이죠. 이권 카르텔이지만 과연 이 이권 카르텔이 공기업이라는 LH의 먹이사슬 내에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최저입찰제, 그다음에 공기를 단축하면 할수록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러나 그 적게 비용을 들여서 날림으로 지어도 그걸 나중에 감리나 아니면 다른 사후 또는 사전 적발, 견제, 체크가 안 되는 우리 전반적인 구조, 시스템의 문제이냐 이거는 그렇게 보면 공공부문이냐 민간부문이냐를 따질 계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저도 원희룡 장관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지하주차장 위에 주거시설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 현장을 가보지 않고는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이게 아마 따로 있나 봐요. 그러나 지금 요즘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위에 주거시설이 있는데 지하에 주차장이 같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과연 이런 것도 무량판 구조를 도입을 했을까 이 무량판 구조라는 게 공기도 줄이고 비용도 줄인다는 이 마법 때문에 그랬다면 제가 보기에는 불안감을 사실은 불식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냥 말로만 지하주차장 따로고 위에 주거시설 따로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아마 이 불안감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시공사 그리고 발주처 또는 입주민 모두가 다 안전이라는 거는 사전에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건 부족함이 없다. 그런 점에서 모두가 다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불안감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조선일보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입주민들 보강공사? 이젠 그것도 못 믿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지금 입주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 중에서도 철근이 빠진 게 있더라라는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볼까요? 도색보수라고 써붙이고 알고 보니까 철근 보강공사를 하고 있었더라. 지금 이게 언론에 대석특필이 되고 다 이게 실명이 공개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거 우리 아파트 아니야? 도색공사 한다고 붙였었는데 도색공사 아니었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림막으로 가려놓고 도색공사하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보강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다라는 겁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더더욱 좀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동석 의원 지금 이게 보강공사로 되는 건지 재시공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철근을 뺐다고 하면 그럼 그 돈은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피해를 보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 사안인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사실 LH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것저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은 일단 8월 말까지 철근 보강공사가 마무리될 것이다. 그래서 8월 말까지는 아무래도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시민분들께서 좀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말까지 그래도 이게 진정이 된다면 이게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LH의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수 그리고 관리 감독이 앞으로 뒤따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공사가 사실은 2017년부터 계속 발주된 공사라고 합니다. 이게 뭐 지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했다. 저는 그것보다 현 정부를 탓하기보다 과거 정부를 탓하기보다 앞으로 어떤 것들이 현실적으로 고려돼야 하는지 그 중점을 주제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게 무량판 공사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도 물어봤거든요. 무량판이 직접 주거시설, 아파트 상부에 직접 설계가 되느냐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에만 무량판 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직접 답변을 드렸고요. 일단 LH가 현재 앉게 된 문제점들 그러니까 91개 중에 15개가 문제가 발견된 만큼 LH 내부에서도 아주 혁신적인 대안이 앞으로 곧 나와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한준 LH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해법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신정현 위원님. 사실 어떻게 보면 관건은 이미 무너진 신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강공사를 합니다. 보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사실 그 다음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못 믿겠어요 하면 이게 진짜 큰 문제거든요. 이미 신뢰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LH가 신뢰를 잃었던 사례는 너무 많죠. 그렇고 그런 시간들을 또 계속 겹치고 겹치면서 이 상황까지 와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겠다는 말조차도 이제는 시민들,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없죠. 사실은 K건설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건설사가 과거에 중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건설 부실의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우리가 성수대교를 기억하는데요. 그때 32명의 시민들이 돌아가셨죠.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단가후려치기나 혹은 하청의, 재하청의 문제들이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같은 문제로 단가후려치기, 하청의, 재하청의 문제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들, 자기의 단기적인 이익만 극대화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들이 이런 건설의 부실의 문제를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LH가 정말 큰 문제인 것은 아까 말했던 15개 단지 중에서 10개 단지에서는 도면에서부터 철근이 이미 누락돼 있었어요. 설계의 부실인 겁니다. 또 5개 단지는 도면에서는 그려져 있었는데 철근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냐면 결국 감리의 실패예요. 설계의 실패는 능력의 부족, 감리의 실패는 저는 부패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언급되었던 것처럼 감리 업체에 실제로 전관이 들어가서 전관이 있는 업체와 이후에 계약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총체적인 무능과 총체적인 부패의 문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전국에 최근 5년, 10년 이내에 만들어진 이런 아파트들을 총체적으로 검사를 해보면요. 더 큰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건설사들 안에서의 이권 카르텔 그리고 LH의 방만한 경영 속에서 이루어진 무능과 부패의 문제를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집어내지 못하면 앞으로 입주하게 될 많은 국민들의 불안함을 결코 진정시킬 수 없을 것이다. 점점 산불처럼 진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일단 문제가 있는 부분들 낱낱이 좀 살펴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여기도 좀 손을 대야 된다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문제 해결, 있는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없도록 예방하는 문제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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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